모자 12코 반복 5번째 1 2 6번째 1 2 3단 4단 2 3 5 6 반복 4단 2 2 4단 2 2 5 5 5 5 5 6 5 5 5 6 반복 5 5 6 6 5 5 5 5 5 5 5 5 5 2코 떠서 늘리기 30코 100루프 100루프 3단, 8단, 2단 이렇게 30코 100루프 잡아서 30코 떴어요 그러면 이 30코를 가지고 3단, 8단, 2단 1단, 2단 30코씩 2단 떴습 9단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2 3, 5, 6, 7, 8, 9, 2 3, 5, 6, 7, 8, 9, 3, 5, 6, 7, 8, 9, 2 3, 5, 6, 6, 7, 9, 3, 5, 6, 7, 9, 4, 6, 7, 8, 8, 8, 9, 2 감사합니다. 12단 33코를 가지고 1단 2단 12단 28 단 5단 4단 16 11 17 18 18 19 19 19 19 20 2t 1t 2t 3t 4t 5t 6t 7t 8t 9t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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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 5t 36코 36코 1단 36코 3단 36단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코를 창 부분을 떠 줄 건데 창 부분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앞에 루프 이게 앞이니까 이 앞에 루프만 잡아서 2코씩 2코씩 전부 2코씩 넣어서 36코니까 72코가 되겠어요 여기 내가 볼 때는 여기 바깥쪽 4코씩 넣어주세요 2단계 1은두코 떴어요 1은 오글오글unn 3 car 1은두코를 가지고 1은두코를 가지고 15단 15단은 1 2 3 4 하 kindergarten 긴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16단 좌우 나춘 수역 소리도 ET 싱싱 어새 oped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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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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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ці이, 아, 한꺼메가 у priced. 슬립 슬립 코들이 당겨지지 않게 여유있게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반듯하게 아이롱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자를 풀을 칠해서 아이롱을 해주는데 이 모자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뒤집히듯이 뒤집히듯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긴뜨기 한 부분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씌워 줄 거에요 이렇게 위로 모자가 일자도 아니고 약간 살짝 위로 싹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식으로 씌워 줄 거에요 그러니까는 풀을 칠해서 물풀 같은거 뿌려서 모자를 빳빳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자 태 모자 모자 띄기에 mos 모자 띄기 띄니 모자를 돌려줍니다. 모자를 돌려줍니다. 모자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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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꾸며주셔도 돼요 저는 이걸 이제 붙여줄 생각이거든요 살펴opping 살펴봅니다 살펴봅니다 for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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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빠져나 mix Й yar 위로 장 선 양쪽으로 하나씩 양쪽으로 하나씩 해주면 되요 양쪽으로 하나 파트의 외부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쪽으로 막 난리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맨 위는 이렇게 좀 본드로 붙여서 고정을 해줘야되요 그 다음엔 이게 이제 아주 두 파트 이렇게 해줘야되요 한쪽은 이쪽 하나는 이쪽 이쪽 하나는 이쪽 이쪽으로 넘기고 하나는 저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는 이렇게 해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는 본드로 붙여가면서 4,23 2,23 4,4 3,4 4,4 5,4 5,4 5,4 4,5 4,5 5,4 5,4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거든요 조금 더 길게 하겠다 하면은 더 좀 길게 하시고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참 공단 리본 있죠 그거 풀어서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풀어서 하면은 참 이쁘긴 한데 와이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와이어를 심을 놓치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또 코바늘로 한번 해봤죠 코바늘로 하니까 또 거기에다도 또 와이어가 안들어가면 축축 쳐져 깃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야 되는데 축축 쳐져 그래서 그것도 또 실패 바이어에다 끼우자 해갖고서는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는 이렇게 이제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엄청 귀찮아 이게 이게 이제는 이제 본드를 칠해 가면서 할래니까 와이어 뭐 장난 아니네 하면서 하다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데도 이걸 그 끝 바짝 바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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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말려 주셔야지 어느 정도 내가 하고자 이만큼만 할 날에도 아주 번잡스러워 코바늘로도 한번 껴보려고 그리고 그냥 가장 저기 한게 이제 손이더라고 그나마 빠른게 코바늘로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껴서 손으로 빼주는게 그나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코바늘로 빌려니까 또 그것도 안 빼죠 이렇게 딱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다라고는 이제는 다 이제 감은 잡으실 거야 이 중심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본드칠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쫙쫙 쫙쫙 잡아당겨서 해줘야 돼요 저는 한 길게 할라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지루해 지루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빗질 이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제 가장 편안하고 이게 이제 뭐 리본 실을 리본하는 테이프 그걸 풀어도 보고 코바늘로도 떠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긴 만들 때 이렇게 인형이 이런 거 긴 만든 거 꽤 많죠 몇 가지 될 거야 그런 거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곱게 되도록 빗질을 해주시면 돼요 맨쯤엔 이렇게 거칠죠 근데 이제 자꾸자꾸 빗질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 이제 다 빗질을 끝내고 이제 저기 다듬으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짓나오는 이렇게 들어가는 인형을 뜰 땐 요런 식으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거 실은 울실이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면실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가닥가닥 그냥 풀어질지 이거는 이거는 조금 이제 깃털처럼 울실은 깃털처럼 돼요 면실은 가닥가닥 가닥 가닥만 풀어지기 때문에 엄청 꼴배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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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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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이 굉장히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고양이 형태의 자기가 아니니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 깃털 깃털을 좀 길게 했죠 먼저 얘 같은 경우는 깃털이 짧죠 깃털을 지루해서 지루해서 하기 싫어서 깃털이 짧아요 그 보다 얘는 깃털이 굉장히 길게 좀 이제 길고 화려하게 이렇게 했어요 깃털이 짧은 것 보다 암만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길게 해주세요 수염이 너무 긴가 이렇게 장하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이거 장신을 이스라여서 이거를 달아 줘야죠 이거를 달아 주는데 이게 이제 여기 칼집을 칼집을 떠 줄게요 칼집은 이제 칼집을 떠 줄게요 2단계 칼집을 칼집을 모자를 씌우기전에 칼집을 만들어서 씌워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칼이 들어갈정도면 됩니다. 이쁜 칼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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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꿰매서 껴줍니다. 칼집을 꿰매서 껴줍니다. 칼집을 꿰맛 아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저감사고 맛있게 잘하는데 마지막 사운름 영상은 이사 появ vaccination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